그 안내문의를 읽어봤더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주택이 아니고 사무소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고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계속 구청에다가 내셔야 된다.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오늘은 여러 부동산 서류 중에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내가 어떤 집을 사거나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옛날말로 등기부 등본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볼 때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 얼마가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건축물 대장을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나 피해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하고 싶어요. 아파트를 위주로 알아봤더니 너무 가격이 비싼 거죠. 그래서 신축 빌라 좀 깨끗한 대로 가봐야겠다 했더니 빌라 역시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2층만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인근에 한 10년 된 빌라랑 가격이 비슷할 만큼 신축인데도 2층에 있는 201호, 202호 이 두 호스만 굉장히 저렴하게 파격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해서 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입주를 했죠. 그렇게 1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무슨 안내문이 와요. 그 안내문을 읽어봤더니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주택이 아니고 사무소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사무소로 다시 원상복구를 하셔야 되고 원상복구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돈을 계속 구청에다가 내셔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을 분양받은 사람은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날벼락 같은 일이겠죠. 나는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집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분양한 데서 대신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법령상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소유자가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렇고요. 어디에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도 꼭 건축물대장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부터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네이버나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정부24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정부24 이렇게 뜨게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는데 메인화면을 보시면 하단에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신청 이렇게 있죠. 여기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뭐 민원 안내 신청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유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뭐 500원 열람은 3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인터넷 발급은 열람시 무료 이렇게 적혀 있죠. 우린 열람을 해볼 거니까 무료로 열람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로그인을 하라는 화면이 나오는데 정부24 홈페이지는 비회원으로도 민원 신청이나 발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이트를 앞으로 자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이라고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그런데 우리한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가 있으면 프린터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 계속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열란만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민원 신청 취소를 클릭을 하시고 열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는 신청서가 뜨게 되는데 여기에 주소를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입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 여기에 그 동을 한번 쳐보시는 거죠. 도로명 주소도 좋고요. 그래서 검색을 눌러보시면 아래처럼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번지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번 여기까지만 나타난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처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란이 나오는데 3동, 6동, 7동, 1동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죠. 이 중에서 그냥 이 미추홀구 주안동이면 아무 동이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서야 이렇게 주소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번지 동호수를 다 알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번지수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대장의 구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고 대장의 종류는 총괄,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집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눌러보시면 집합으로 하니까 대장의 종류가 총괄, 표제부, 전유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눠져 있어요. 우선 일반 주택과 집합건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린 동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 한 명의 소유자가 달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처럼 한 개의 호수 있죠.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호수마다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검색을 할 것은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호수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그래서 집합건물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럼 대장의 종류는 뭐냐 보시면 옆에 대장의 구분 종류 안내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실게요. 이렇게 건축물 대장 구분 종류 안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의 구분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소유자가 개인이거나 대표자가 있는 경우 집합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서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우리가 볼 것은 이 집합건물이라고 했죠. 그리고 대장의 종류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에서 보면 총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집원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가 되는 거고 표제부는 해당 집원에 있는 모든 동 표시 전유부는 해당 집원에 있는 모든 동의 호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집합건물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전유부를 기준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유부도 열람을 해보고 표제부도 열람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창을 지우시고 이제 집합건물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대장의 종류는 전유부 이렇게 클릭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동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건물의 이름이 뜨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선택을 눌러주시면 돼요. 선택을 누르셨으면 여기 동명칭에 해당 건물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은 전유부였죠. 그런데 아까 호수까지는 안 넣었잖아요. 몇 호 몇 호 이런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201호를 볼 거니까 이렇게 창이 하나 더 뜨거든요. 호수를 선택하라고. 여기서 201호 있으니까 선택 버튼을 여기 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호 명칭까지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자 이제 하단에는 제가 계속 좀 열람을 해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장 상단에 있는 게 가장 최근 거거든요. 여기서 열람 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다 왔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집합건축물 대장 201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호는 201호고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 201호의 용도도 나와 있는데 웃긴 것이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면적도 나와 있죠. 그리고 간단하게 현재 소유자 상황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2페이지 중에 이건 1쪽이었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층별, 구조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201호에 대한 상황이니까 다 공란으로 나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변동 내용이나 시정사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란이 있어요. 자세한 것은 다음 편에 보기로 하고 일단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저장을 하느냐. 그냥 이렇게 정부24 홈페이지에 그냥 놔두면 최대 24시간 동안은 계속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와서 계속 열람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파일로 저장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1페이지로 가셔가지고 건출무대장 1페이지로 가시면 이 상단에 인쇄하기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그 이지 PDF 빌더 슈프림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까세요. 이런 프린터, 가상 프린터가 하나 생기는데 이걸 누르시고 인쇄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건출무대장을 PDF 파일로 변환해서 내가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두시고 다시 표제부를 공부하면서 한번 떼볼 건데 여기서 주소 검색을 또다시 처음부터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가장 최근께 이거라고 했죠. 여기서 어차피 주소는 똑같잖아요. 여기서 추가 신청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주소는 미리 입력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집합건물 표제부 선택을 하시고 이 하단에 보시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열란문서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같은 그런 집합건축물대장인데 여기가 표제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전체 건물에 대한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3개 호수 12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전체 연면적, 용도 지역은 뭔지, 주 용도는 뭔지, 층별로 또 용도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계를 했고 감리를 했고 이런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건축물대장을 떼는 것까지는 연습을 해봤는데 이 건축물대장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건 다음 편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